노선도 신칸센 N700계 도쿄도이 유라쿠초 역위를 달리는 JR동일본 209개 히로시마시의 히로된 노면전차 일본의 철도 교통은 주로 승객 수송이 중심이며, 특히 대도시 간의 고속열차 운행이나 대도시권의 통근열자 운행이 주요 분야이다. JR그룹은 옛 일본 국유철도가 민영화 및 분할되어 1987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JR은 호카이도, 혼슈, 시코쿠와 규슈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물 수송을 한다. 대부분의 사철 회사는 일본 내에서 상위권 회사로 평가되고 있다. 사철들은 연선에 통합된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부동산, 도매산과 다른 수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그들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지역정부와 회사들은 지역정부와 사철에 의해서 모금되었고, 또한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열차 노선 총연장은 27268km이다. JR그룹은 1996년 3월 31일 기준으로 2135km의 노선을 관할하며, 나머지 7133km 은지역의 사철에 의해 운행되었다. 일본의 철도는 2006년 회계년도에 2224만 명이 승객을 수송하였다. 후쿠오카, 고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포로, 센다이, 도쿄와 요코하마에는 지하철이 있다. 하지만 유럽과는 다르게 승객 수요의 많은 부분은 대도시권을 가로지르는 교회에서 오는 통근열차에서 발생한다. 또 여러 도시들의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또한 도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다. 일본의 철도는 회계년도 2006년에 5190만 톤의 화물을 날랐다. 국가 계획에 의한 철도 노선은 0.84% 정도로 적다. 점, 일본의 괴간과 전철화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국유철도망은 1067mm 협계로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왔다. 더 넓은 괴간을 가진 철도는 존재하는 국유철도망과 화물 및 승객 운송을 연결하기 위해 지어지지 않은 철도로 한정되었다. 신칸센은 표준계를 사용한다. 전철화는 제레선에 대해서는 JR그룹은 1500VDC와 20kVAC를 사용하고 신칸센에 대해서는 25kVAC를 사용한다. 사철에서는 600VDC와 750VAC도 찾아볼 수 있다. 주파수는 동일본 지역에서는 60Hz, 서일본 지역에서는 50Hz이다. 철도역 개찰구 일본의 철도 운임은 선불이 원칙이며 표는 운임을 지불한 뒤에 받을 수 있다. 출발역 및 도착역에서 유인 개찰구나 무인 개찰구를 통해 건표를 받아야 한다. 철도 여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표는 승차권이라 불린다. 가격은 운임과 요금권으로 구분된다. 운임권은 환승의 수에 상관없이 유효하다. 장거리 여행객은 운임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무제한 도중하차가 허용되어 있다. 게다가 특정한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요금권이 필요하다. 동일한 요금체계를 가진 매우 짧은 노선과 몇몇 노면 전차를 제외하고 거리나 여행한 구역에 따라 운임은 다양하다. 여행 시간대에 따른 요금체계는 일본에서 흔하지 않다. 6에서 12세의 어린이 운임은 어른 운임의 반값이다. 최근에는 교통카드로 지불하기도 하며 대도시의 다양한 운영사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스이카나 피타파 같은 것이 있다. 그럼으로써 기차를 타기 전에 티켓 판매기에서 줄을 서고 복잡한 운임표에서 상담을 피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요금이 있다. JR을 기준으로 요금은 아래와 같다. 다른 철도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철도 요금의 특징 중 하나는 종종 분리된 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칸센을 탄다면 한 장의 신칸센 표를 사는 대신에 한 번에 두 표를 사야 한다. 일반 열차 대신에 그 거리를 신칸센으로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행한 거리에 따른 운임권과 추가의 신칸센트급권을 사야 한다. 일반 열차 개찰구와 특급 열차 개찰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급 열차를 이용하려면 승무원에 의한 개찰이 요구되고 승무원으로부터 특급권을 구매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운임권은 승무원이나 개찰원에 의해 개찰되는 출입구에서 열차 승강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표이고 특급권은 특급 열차에 타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표로 차내에서 개찰되는 표이다. 도요고속철도 쾌속 열차의 행선 안내판 교외선이나 도시이동선은 다양한 열차 등급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보통 열차, 강력정차로 불린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운임권만이 필요하다. 보통 열차보다 빠른 열차는 쾌속, 급행, 특급 등으로 불린다. 그리고 회사 정책에 따라 추가 요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급은 급행보다 빠르다. 많은 종류의 열차가 있는 회사들은 준, 인하, 쾌속, 구간, 통근 이라는 적두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도부 이세사키서는 보통, 구간중급, 중급, 구간급행, 급행, 쾌속, 구간쾌속, 특급이라는 등급이 존재한다. 열차 운영회사는 장거리 열차에 이름을 붙인다. 점, 열차표 예매는 열차번호 대신에 열차 이름을 활용한다. 열차번호는 거의 전문적인 경우에만 사용될 뿐이다. 모든 철도선과 노면 전차선은 이름이 붙여져 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철도의 한 구역은 한 이름만을 가지고 있다. 노선명은 표의 경로에 나타나 있는 표에 나와 있다. 승객들은 철도선을 이름과 운행사로 부른다. 노선명은 연선의 도시나 목적지의 이름을 따서 왔다. 점, 지역의 이름, 현이나 도시의 축약어, 노선의 경로에서 따온다. 노선은 1980년대에 일본 국유철도의 재건의 단위이다. 철도산업은 평가받았고 수익성 없는 노선은 폐선되었다. 이것은 몇몇 이름 없는 분기선을 남겼는데 만약 노선명이 있었다면 폐선되었을 것이다. 철도선의 운행 경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역사적 이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노선명은 선이 있지만 본래 노선명과 다르게 이름 붙여질 수 있다. 얘는 개인 도호쿠선과 쇼난 신주쿠라인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